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추석에도 때아닌 무더위와 싸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도 경호 대신 해리스 후보 탓을 했다. 썼다 지운 머스크의 글, 12시간 기다린 암살 미수범 등등. 오늘 뉴스탑10도 트럼프 후보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진 미국으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실제 총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두 달 만에 또다시 암살을 당할 뿐 한 트럼프 후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놀란 마음을 다잡자마자 바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유세중 총격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뉴스와 본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그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정대진 교수님 같이 보실까요? 암살 시도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의 말 때문이고 두 사람은 통합의 지도자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미국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또 해리스 때문에 본인이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게 트럼프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실제 총격 사건이 났을 때 그때는 제스처로 지지자들을 결집을 했죠. 실제 길보를 스치는 총격이 있은 다음에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하기에 급급할 텐데 그때 주먹을 불꾼지는 제스처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한 대 모으는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총격 미순위에 저격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메시지로 이번에는 또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또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잘 준비된 숙고를 한 상태에서 그냥 아주 흥분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기획된 반응에서 이렇게 실상은 자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핵책하는 듯한 말을 하는 바이든 해리스. 여기서도 바이든을 같이 몰고 들어옵니다. 그러게요. 해리스가 혼자가 아니라 그녀가 곧 바이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계속 이 속에 섞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하나로 묶어서 이들이 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또 선거 국면에도 활용하는. 지난번 7월에는 제스처로 이제 저기 나오는 제스처로 극복을 한 거고 이번에는 메시지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 좀 뜯어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현 대통령의 4년간 무능도 짚고 그리고 여기 해리스 후보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탄압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니까 빨리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더 똘똘 뭉쳐라 이 메시지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지자들을 이제 결집을 하고 그 외에 아직 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오히려 두 번이나 이렇게 총을 맞을 뻔한 위기에 처한 오히려 자기가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구도가 사실은 해리스가 집권 여당 후보고 트럼프가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야가 바뀐 것처럼 지금 선거 구도가 돼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늙은 낡은 기성 정치인 이미지에다가 해리스가 마치 도전자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이미지를 좀 바꿔서 어쨌든 중도층한테 조금이라도 속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메시지가 중심이었고 지난번 첫 번째 암살 시도 암살총격 때 트럼프 후보는 현장에서 총격 직후에 직접 싸우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뭐 별다른 경황이 없었을 텐데도 긴장하지 않고 파이트를 외쳤던 게 트럼프 후보 그리고 이번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해리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허주현 변호사님 실제로 보니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거 암살 미수범 체포된 뒤에 4시간 뒤에 지지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는 이메일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늦출 수가 없다. 단결, 평화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기부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또 기부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트럼프다운 방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는 사실상 굿즈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죠. 특히 자신의 개인 사업과 수익성을 연결시킨 것을 일부에서는 이게 일종의 문화처럼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비판받을 정도로 굿즈 사업이라든가 기부금 이런 것들 모집에 되게 특화된 어떤 수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아마 대선 50일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이 부분을 프레임을 굉장히 유효적절한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부금 연결 모집 요금까지도 연결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지금 본인이 바이든과 해리스가 자신을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바이든과 해리스를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하느냐. 올해 초에 바이든이 첫 TV 광고로 트럼프의 굉장히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16의회 의사당 난입 장면을 광고로 내보내면서 이제까지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가 트럼프의 어떤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방식으로 광고 캠페인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또 하나의 핸디캡으로 여겨지는 게 사법 리스크인데 성추문 입막음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유죄 편결이 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두고 이제는 선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계속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민주주의 위협이라면 왜 민주주의 위협이 되는 어떤 테러 방식으로 자기가 암살 시도를 당하겠느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굉장히 전환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이 사건을 만약에 총기 규제 쪽으로 키우게 되면 이 총기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주의자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좀 불리한 어떤 위치에 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슈가 가는 것을 막고 프레임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자 현 대선 후보가 테러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슈 굉장히 떠들썩한데